워크스페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워크스페이스 설정에서는 워크스페이스의 이름, 설명, 프로필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워크스테이션 홈이 활성화됩니다. 먼저 좌측에는 워크스페이스 정보, 플랜별 사용자 확인 및 멤버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AR 스토리지 용량, 온라인 AR 콘텐츠 조회수, 통화 시간 및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시간이나 사용량은 실제 잔여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다음 중앙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참여 워크스페이스 멤버를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등록된 콘텐츠 및 작업, 최근 작업 보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내 프로필을 확인 및 변경할 수 있고,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 사항이 생기면 FAQ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제 결제 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는 처음 생성된 워크스페이스의 마스터가 됩니다. 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마스터가 플랜을 구매하고, 멤버들에게 플랜을 할당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 멤버들이 사용할 제품 플랜과 수량을 계획하여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현재 구매 가능한 플랜은 번액트 리모트, 번액트 메이크, 번액트 뷰의 퍼블릭 플랜입니다. 원격 협업을 위해서는 수신자와 발신자, 최소 2명이 제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개의 플랜이 필요합니다. 번액트 메이크는 AR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로 플랜당 10GB의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메이크 전용 AR 콘텐츠 뷰어, 번액트 뷰는 메이크와 함께 구매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수량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구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제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제 정보, 결제 금액, 이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내용 동의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관련 정보는 번액트 계정 관리에서 결제 정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관리에서는 결제 예정 정보를 확인하고, 자동 결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쿠폰 관리에서는 쿠폰 사용 이력을 확인하거나 쿠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제한 플랜을 멤버에게 할당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홈으로 돌아가 전체 워크스페이스 멤버 목록을 확인합니다. 먼저 멤버를 추가해 볼 텐데요. 워크스페이스 멤버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매니저 권한을 부여해서 멤버를 초대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플랜을 할당한 후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 사용자가 초대를 수락하면 전체 워크스페이스 멤버에서 멤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부터 할당된 번액트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보기 아이콘을 이용해 멤버에게 플랜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스페이스 멤버 활동으로 들어가 멤버들의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스페이스 멤버의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스페이스 멤버의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